학습력과 기억력을 높이려면 오랫동안 철학자들과 심리학자, 신경과학자들은 학습과 행동, 성격의 발달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늘겠다. 아리스토 틀레스의 백제이론과 스킨의 행동 수정이론, 또 최근에 내 활동 찬양 기술을 사용한 연구 이르기까지 내가 그 발달 원리에 대해서 이해는 매우 진보했다. 최근에는 많은 학자들이 마이크롬 컴퓨터와 비교 연구를 통해서 내 원리에 대해서 이해의 부분을 넓히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라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바로 신경가소성과 시냅시의 실체다.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특정 나이에 내 발달이 멈춘다고 생각해왔다. 비록 신경회로의 발달이 언제 끝나는지는 정확히 밝히지 못하지만 늦어도 30대 중반까지는 내 발달이 언제 끝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다. 의사들 역시 성형인은 뇌절증이나 사고 등으로 내 위에 놓은 손상을 입으면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내 손상을 입었을 경우 내가 아직 발달 중이라서 손상이 기능에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는 했다. 중요한 것은 내의 구조가 아니라 기능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점이다. 오늘까지도 뇌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어들 신경회로 신경만 분욕은 예전이 뇌가 변하지 않는 기관이라는 예전의 고정관념을 반영하고 있다. 뇌를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 표현성의 한계로 우리가 뇌의 높은 유연성과 가소성 적응력을 이해하는 데는 제약이 크다. 종종 우리는 마음을 바꿔서라는 말을 많이 쓴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마음의 변화가 실제로 가능한지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는 없었다.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의 연구를 통해서 성인은 뇌도 계속 성장하고 변하며 새로운 신경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증거가 새로 나타났다. 우리는 이제 뇌의 가소성이 새로운 신경회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안다. 특히 지난 5년 동안의 이 분야의 연구는 매우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뇌가 기능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마음뿐만 아니라 뇌 또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의지만 있다면 평생 가능하다. 신경가소성의 증거 앞에서 우리는 신경가소성의 개념과 용어를 살폈다. 또한 신경교 세포와 그 일종인 성상세포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그럼 이번에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백실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세포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세포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는 백실에 신경교 세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어째서 백실이 해백실보다도 10배나 많은 것일까? 연구에 따르면 신경교 세포는 신경전자의 속재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신입세의 연계를 돕는다고 한다. 이 과정은 학습과 행동의 변화, 장기기억의 저장에 매우 중요하다. 이 때문에 많은 과학자들은 성상세포에 관심을 갖는다. 전체 뇌세포의 절반을 차지하는 성상세포는 확실히 뇌와 중추신경교의 전체에서 뉴런 사이에 기능적인 신입세수를 증가시킨다. 벤 바리스 박사와 스탠포드 의대의 연구자들은 2001년 사이언스 질을 통해서 신경교 세포의 유무에 따른 뉴런의 활동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신경교 세포가 없을 때 정상적인 뉴런들 사이에 형성되는 시냅스 인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그 기능도 온전히 지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반면에 성상세포가 존재할 경우에 뉴런의 시냅스 수는 7명이나 증가했다. 이들은 신경교 세포에서의 뉴런 사이의 시냅스 연결이 최선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성인의 학습과 개혁에 관련된 뇌의 과소성에 신경교 세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 다른 과학자들도 비슷한 실험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동안에 성상세포가 시냅스 연결을 촉진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뉴런 사이의 가능한 시냅스 연결의 수는 뉴런의 수에 비해 할 수 없을 만큼 많다. 따라서 이렇게 많은 연결을 위해서 많은 성상세포가 존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덕분에 우리가 빠른 속도로 학습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나라는 존재는 시냅스 연결을 모두 합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을 통한 새로운 시냅스 연결을 추가하면 나는 말 그대로 새로워지는 것이다. 학습과 가소성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마치 공상과학 소설의 한 부분 같다. 예를 들어서 스콘신대학의 신경과학적인 폴 바크 이리타 박사는 뇌의 구혜화가 완전히 재피현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우리의 감각이 서로 뒷받길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이렇게 연구소에서 감각 피드백 장치를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혀로 사물을 보는 방법을 가르쳤다. 그의 생각이 떨리면 우리는 눈이 아니라 뇌를 통해서 사물을 보기 때문에 감각기관은 뇌의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뇌의 신경회를 소중하면 감각기관의 기능을 바꿀 수도 있다. 입술을 제외하면 혀에는 우리 몸의 다른 어떤 부위보다 촉각신경수용체가 많다. 이 때문에 혀를 호기심이 많은 별난 기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바크 이리타 박사는 실은 참가자들의 눈을 가리기로 가린 뒤에 머리를 비디오 카메라에 연결했다. 그는 이 영상을 144 픽셀로 축소해서 컴퓨터로 옮긴 다음에 정극을 사용해서 이 정보를 전기작업의 형태로 혀 위에 전송했다. 이렇게 영상 이미지가 혀로 옮겨지자 눈을 가린 사람들은 이 정보를 내로보내 사물의 위치와 주변의 구조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결국 반복적인 노력과 집중을 통해서 대부분의 청가자들이 자신을 향해 굴러오는 공을 10분 중에서 9분은 잡을 수 있었다. 대단하지 않은가? 바크 이리타 박사의 틀어내는 데에 한 부분이 손상되더라도 다른 감각기관이 그 부위의 기능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녀는 지휘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리듬을 맞추기 위해 이 장치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반대편에 있는 지휘자의 움직임을 볼 수 있었다. 물론 실제 시각에 비할 바는 못했지만 그녀는 혀를 통해서 느껴지는 것을 무리 속에서 어떤 느낌이나 이미지의 형태로 처리하기 시작했다. 이외에도 바크 이리타 박사는 팔다리 감각을 모두 잃은 나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비슷한 실험을 했다. 그는 손가락 끝에 변한 게 달린 장갑을 환자에게 끼우고 이것을 이마의 5개의 지점에 연결했다. 창가자들이 사물을 만지자 이마의 어떤 압력을 느끼기 시작했다. 비교적 단지 시간 만에 사물의 질감을 구분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촉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소리 아닌 이마라는 사실조차 가만히 잊었다. 뇌는 손상된 신경회로를 소리하기 위해서 회로를 바꾸거나 새로운 신경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균형과 관리된 신경회로가 이미 활성화 준비 회로를 만들 수 있고 어떤 경우 저의 실험은 뇌의 노골로운 적용력을 보여준다. 학습과 경험은 앞으로 우리가 겪어낼 뇌의 변화 과정 중에서 시작이 지나지 않는다. 해부의 학습 과학자들은 학습이라는 주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봤다. 여기서 우리가 중점을 둘 것은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습득한 후에 그것을 저장하는 전기학 충동 반응이다. 1970년대에 캐나다의 신경심리학자인 드놀드 해박사는 정체신경과의 신협소 전달의 원리에 기관을 둔 기업과 학습이론을 제시했다. 해박사에 따르면 학습원 유희론 사이에 새로운 신협소 연결이 형성되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활동하지 않는 두 뉴런 혹은 뉴런의 집합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채 존재한다고 생각해보자. 뉴런 A가 활성화되면 전기화학 신호가 번개처럼 내 속을 가로지른다. 이것이 비활성화 상태인 뉴런 B에 영향을 미치면 이 둘 사이에 새로운 연결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해부의 모델 활성화 뉴런 도움을 받는 뉴런 시간이 지나면 둘 사이의 연결이 강해져서 순차적으로 무작위로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활성화된다. 해부의 모델에 따르면 강제가 약자를 돋는다. 이런 반응이 일어나면 우리는 내 속에 이미 연결되어 있는 뉴런 또는 뉴런 집단을 활성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오토바이 타는 법을 배운다고 생각할 때 자전거를 타본 적이 있다면 두 바퀴로 균형을 잡는 법을 배웠을 때 이미 어떤 신경회로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균형과 관계의 연결된 신경회로가 이미 활성화될 전비가 그치고 있는 것이다. 덕분에 당시는 오토바이 탈 때도 균형을 잡고 도는 법을 기억할 수가 있다. 물론 오토바이 타기 위해서는 속도 조질이나 브릭크 소중에서 자전거에는 없는 기술을 새로 배워야 한다. 하지만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보다 또 오토바이를 배우는 것이 더 쉽다고 느끼게 된다. 왜냐하면 오토바이 조정 중에서 핵심이 되는 균형 부분은 이미 친숙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활성화되면 서로 연결이 된다는 원칙은 우리가 새 지식과 경험을 내 속에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이것이 학습의 본질적인 원리다. 학습은 뉴런들 사이에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고 기억은 그 관계를 활발히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배움을 통해서 마음을 바꾸고 기억하는 것이 더 쉬워진다. 왜냐하면 다음번 신경망이 활성화될 때 새로운 연결이 추가되면 모두가 함께 더 쉽고 강하게 활성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해역의 이론이 사실이라면 우리에게는 이미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이 필요하다. 익숙하지 않은 어떤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익숙한 것의 신경회로가 존재해야 한다. 연합의 은 이 과정을 수립하는 방법이다. 우리는 무언가를 배울 때 내 이미 형성된 회로를 이용한다. 그래야만 새로운 연결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새로운 회로를 만드는 기반이 되는 신경회로들을 갖추고 태어난다. 유전적인 요소 장기형질과 단기형제 5장에서 살펴봤듯이 인간은 유전적으로 타고난 신경회로를 걷고 있다. 신경회로는 선택과 교육을 통해서 활성화되며 예를 들어서 아기는 배고픈 목마름 초기 더위와 같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운다. 이것은 인간이 갖는 보편적인 특징이다. 우리가 타고나는 또 다른 신경회로는 부모와 조상으로부터 물려가 된 것이다. 그래도 그 습관 나쁜 이것이 반드시 혈통으로 전해진다는 뜻은 아니다. 비록 사과라는 열매가 나와 아무런 물이 떨어지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다른 것으로 굴러가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아닌가? 기억은 여의 정체성 발달을 형성해간다 말하지만 나를 형성하는 소재가 되는 것이다. 우리 동시에 우리는 삶의 유전자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뇌신경망의 50% 정도로 물려받지만 나머지 50%를 행한은 스스로의 경향과 지식을 통해서 얻는 것이다. 인간이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유일하며 특별한 존재다. DNA역과 분역처럼 눈으로 볼 수 있는 수준에서가 아니라 세포 초원에서 뇌를 살펴보면 자신을 더 자신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신경가소성임을 깨닫게 된다. 우리의 개성에 DNA가 기여하는 부분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클론이라는 조성의 다른 버전이 아닙니다. 조성들과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도 있지만 나머지는 출생 이후의 삶을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다. 아마도 살면서 다음과 같은 순간이 있었을 것이다. 나 지금 엄마처럼 행동하고 있잖아. 만약 우리가 유전적으로 터분한 신경혈야만을 의식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도 부모와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며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면 터분한 신경혈야만 반복적으로 활성화되면서 단단히 고정될 것이고 결국에는 부모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나는 한 가지 깨닫게 되었다. 그렇다면 새로운 신경혈야만 만들지 않고 작은 신경혈야만 의존한다면 우리는 결국 유전적인 성향만을 나타내게 될까? 혹은 우리가 주어진 것에 새로운 것을 추가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고정된 뇌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셀 수 없이 많은 신경혈야만을 어떻게 추가할 수 있을까? 우리가 물려받은 신경혈야만 앞으로 늘어나갈 신경이란 자구로의 기초 예금과 같다. 유전자 함정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은 유전자의 함정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은 만약에 우리가 물려받은 회로에만 의존한다면 우리는 유전자의 결과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대안은 없을까? 내 새로운 신경혈야만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다. 새로운 지식을 섭취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신경혈야만을 만들 수 있다. 새로운 경험은 신경혈야만의 새로운 형태로 새로운 형태로 기록된다. 말하자면 학습이 새로운 신경혈야만 들면 기억이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경험하지 않으면 새로운 신경혈야도 그만큼 적게 만들어진다. 또한 우리의 의식적인 인식 역시 대부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경혈야만을 사용하도록 제한될 것이고 마음도 그에 따라서 형성될 것이다. 해보이 모델에 따르면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신경혈야를 반복적으로 활성화할 때 우리는 유전자에 구속된다. 또한 친숙하고 일상적인 행동과 생각을 반복하면 뇌는 평생의 현상유지만 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활성화되면 서로 연결된다는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학습하면 진화한다. 우리는 새로운 지식을 속도하면 모든 당은 같이 말한다. 나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어. 일반적으로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사실에 노출되었고 그것을 필요할 때마다 불러올 수 있도록 저장이 나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경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일련의 새로운 신경혈야를 만들었다는 얘기다. 이렇듯이 학습과 기억의 과정은 뇌의 신경조직에 어떤 흔적을 남긴다. 70년대 초 심리학자 엔딩 털빙은 이러한 방법으로 뇌에 저장되는 지식을 의미의 기억이라고 불렀다. 의미의 기억은 우리가 지적으로 알게 되는 정보로 경험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정보를 육검으로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나는 이것을 문자를 통한 연결이라고 부르겠다. 왜냐하면 문자에는 경험이 전혀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의미의 기억은 내의에 기록된 사실이자 지적도는 철학적인 자료로 저장된 정보다. 하지만 의미의 기억은 가능성으로 존재할 뿐 실제하지는 않는다. 새로운 지식의 습득이란 철학적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이 학습한 경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배워서 깨달은 정보이며 아주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을 적보다. 기억하거나 회상할 수 있는 사실에 부과한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대자비라는 개념을 잃고 이것이 예전에 경험했던 것을 다시 경험하는 느낌이라는 사실로 이해할 수 있다. 적절한 신경혈의 형성을 통해 대자비의 정의를 기억함으로써 저장함으로써 대자비에 대한 의미의 기억을 갖는 것이다. 아마 저희의 박학다 시간 사람이 한 명점은 있을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대인의 심지질에 상당한 양의 의미의 기억을 저장해 놓고 있는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한다고 가정해보자. 만일 둘 다 필기구를 갖고 있지 않다면 전화번호는 즉시 의미의 기억으로 저장해야 할 것이다. 전화번호는 경험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미의 기억에만 의존하는 데는 위험이 있다. 의미의 기억은 오랫동안 유지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보통 이러한 기억은 단기의 기억으로 저장된다. 우리는 이것을 완전히 경험할 수가 없다. 그저 청각을 사용해서 일곱 개의 소자를 들을 뿐이다. 강아지의 감각에만 의존하기 위해서의 정보를 기억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몇 분 혹은 몇 시간, 며칠 후에 그 변호를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복잡한 신경망을 형성하는 데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지식의 형태로 학습하는 대부분의 기억은 단기의 기억이 되기가 쉽다. 단기의 기억이 되고 거의 사라질 수 있다. 학습으로 뇌의 지도 만들기. 새로운 개념에 집중하여 오랫동안 기억하였으면 지식이 대내 신비질에서 시냅스 연결로 부호화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고 분수하게 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배우고 기억한 모든 지식은 내의 기존의 회를 수정할 뿐 아니라 내의 하우구조의 길을 만든다.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들 때 우리는 새 정보를 익숙한 정보와 연결시켜 학습한다. 지식을 새로운 생각과 통합하는 것은 마치 내 위에 길을 하나 내는 것과 같다. 방금 배우는 대식을 처리하고 저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시냅스는 지적 통로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 정보를 기회에 낼 수 있는 것이다. 기억한다는 것은 생각나게 한다는 뜻이다. 의식적인 인식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형성된 회라의 생명을 부여하고 그에 대응하는 마음 상태로 만들 수 있다. 내의 탁월한 가하소성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동시에 활성화되면 서로 연결된다는 원칙에 따르면 의미개혁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회상이 필요하다. 반복적인 활성화가 오래 지속되는 새로운 신경회를 만들기 때문이다. 일단 어떤 정보를 기회하면 우리는 의식적인 인식으로 그것을 활성화하고 재방문할 수 있도록 내 소위의 특정 장소에 흔적을 남긴다. 예를 들어서 당신은 한 번도 교회를 키운 적이 없지만 앞으로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가정해보자. 부호들 키우기와 같은 책을 통해서 당신은 개의 품종과 족보, 수명 등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 또한 책 속의 사진은 부호들에게는 새로운 정보와 연관된 기억의 형태로 당신의 신경망에 흔적을 남길 것이다. 당신은 아무도 교회를 키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뉴런을 개의에 대한 기억과 연관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뇌는 개의에 관한 것이라면 어떤 정보나 경험이라도 이미 존재하는 신경회로에 덧붙이려고 할 것이다. 해부유론에 따르면 신경회로를 극한 신호로 활성화하면 약한 신호를 가지고 있는 이원유론의 활성화를 도울 수 있다. 이렇게 이원유론들이 활성화됨으로써 방금 부호들에 대해서 배운 것을 신경회로로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부호들에 대해서 배운 것을 회성하면 회로들이 활성화되면서 지식이 강화된다. 부호들이 갖는 신경망을 갖게 됨으로써 강아지를 키울 수 있도록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다. 이제는 신경망은 내와의 다양한 수준의 하위 영역에서 수백만 개의 뉴런과 함께 활성화된다. 뉴런들은 무리지어 하나의 집단을 만들어서 특정한 개념과 생각, 기억, 기술을 혹은 습관과 관련해서 함께 얽힌다. 뇌 성장시키기 실제로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은 뇌를 성장시키고 새로운 신경회를 만든다. 최근 뉴욕타임스런 플로리다 조립대 심리학 교수인 앤더스 에릭슨 박사의 연구를 소개한 적이 있다. 그날 한 사람의 특정 업무에 능수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내려고 했다. 에릭슨의 초기 실험은 기억과 관련과 실험의 참가자는 무작위로 돌려서 20시간의 훈련 후에 참가자 중의 한 명은 20개의 수째를 기억해낼 수 있었다. 또한 그는 200시간의 훈련 후에 80개의 수째를 기억해냈다. 에릭슨 박사는 기억이 직관적인 능력이 아니라 의식적인 연수의 결과라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몰랐다. 그는 기억력을 결정하는 데에 유전자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처음 참가자들 사이에 나타난 기억력의 차이 역시 목표 증하기, 적극적인 피드백 받기 등 정보를 기억하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극복되었다. 결국 소자를 기억하는 것은 순전히 의미학습의 결과이자 연수의 결과였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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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